자, 잔마카세 오늘의 첫 음식 진짜 먹어본 것 중에 내 인생, 인생 고기 화려한 후에 샤토브리안 잔마카세 제대로 한 끼쯤 식사 겸 술 한잔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기다가 소금, 후추, 밑간 미리 딱 해가지고 일단 숯불에 바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요거는 또 팬에 올리브오일 두르고 구워도 괜찮은데 오늘 또 캠핑장이니까 숯불에 한번 구워볼게요 아니, 안심에 왜 번개 맞았어요? 야, 이거 진짜 늦으면 깜짝 놀려나니까 나 진짜 이런 소고기 처음 먹어봤다니까 낙엽 줄기가 그려져있어 안심이 리미티드 애니션 자, 잔마카세 첫 음식 성게 연어 알 단새우 감태김에 싸먹는 야, 이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잔마카세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많이 드시고 가세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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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어 그럼 처음에 좀 센 불 해야 돼 자아 워우 지금 여기가 어딘가요? 부사님? 여기는 양평입니다 양평 펜션 중에 우리 또 동생 형님들이랑 좀 닮았는데 어디 괜찮은데 있나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뭐 차러 온 거 같아요 야 이게 지금 거의 뭐 시크한 거 같은 그런 느낌 겉에 나죠? 근데 아직 안은 좀 빨갈 거예요 요 상태는 살짝 좀 갓 쪽으로 해가지고 천천히 좀 더 익혀줘야 됩니다 음 으아아아 지금 사실 먹어도 괜찮아요 지금 사실 먹어도 괜찮은데 이야 와 잠깐만 이것 좀 자 태풍에 뭐가 아직 이거는 한 플레이어 정도 됐는데 한번 맛을 안 보이시죠 우와 와 맛있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와 엄청 맛네 이거는 딱 좋은 거는 네 올리브오일 밑에만 발랐거든요 네 이게 강한불로 한번 딱 해주고 여기 바깥면은 강한불로 한번 딱 입혀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렇지 않고 약한불에 하면은 육즙이 떨어지거든요 와 와 와 와 젓가락 갖고 와서 여기서 좀 드세요 네 소금 바로 차드리겠습니다 네 소금 바로 차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소금 자 소리랑 좀 갖고 오세요 셀프로 첫번째 손님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자 약간 레어 레어 느낌 나겠어 네 으아 이거 뭐요 확 Applic 욕이 이 하나 한입 드셔 보세요 이거 먹어도 되는게 레어에요? 네 맛있습니다 야 이건 잇몸으로 씹어도 되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ㅎㅎ 역시 우리 백턴이가 야! 왜 이렇게 부드러워? 이걸 꽤 막히지 이게 샤똬 브리알인가cus고요? 샤똬 브리알 야 미쳤네 저 두 점은 반 찍은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부드러운거 처음 먹어봐요 rue 야.. 찹쌀아 니덕이는 얘는 내 핵 바닥 호강한다 이거는 살짝 좀 더 익어지는데 이것도 한번 먹어봐요 이것도 어떻게 가만히 줄게요 아 미디움이요? 응 미디움 아니 장난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입에 들어가면은 촥 녹으면서 이게 육즙이 입에 촥 퍼지는디 야 이건 할 맛이들도 틀리없이 먹어봐 진짜 됐다 분침도 하나씩 왔다 왔다 와서 드시죠 잘라먹겠습니다 편하게도 와서 드세요 아 여기서 먹는 거예요? 네 와서 드세요 손은 여기다 갖다 놔 이거 와 잘 먹겠습니다 음 우와 엄청 부드럽네요 엄청 부드러워 진짜 맛있어요 근데 그냥 가위가 필요 없네 하하하하 아 또 우리 동생도 맛있다 그러니까 푸드 텐에 또 저도 한 잔 먹어보겠습니다 아 드세요 우리 벅이 또 먹이러느라 고생했어요 와 이거 고기 어디에 넣었어요 형? 이거 저 화려하누하고 한우한우야? 화려하누 화려하누? 아니 내가 광고로 한번 했던 곳인데 난 이 안심 맛이 안 잊혀져가지고 정리야 와 진짜 맛있다 와 미쳤다 이거 우대 사라가지야 그러셔야 해요 맛있어 네 한잔 드시면 사요 시원한 맥주 맛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와우 웃긴 웃채세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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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crim 동생들 맛있게 드셔도 좋네요 아유 맛있는거 아닙니다 저도 한번 먹겠습니다 마사 우와아아아 우와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유 좋아 술 삼아 네 먹어보자 와 맛있다 와 저 죽이네 와 이거 맛있다 버터 끓는 냄새가 나요 근데 이거 간행경? 간에는 간만한거지 이제 아 그래요? 맛있습니까? 그런 그런거에요? 어허허헣 아우 고마워 우와 instagram 진짜 최고야 한쌈 드셔보시죠 형님 최고야 한 모금만 한몸 소고기 마이 마림봇 다음 잔마를 내 기자가 있습니다 일하려고 돈보는 거지 돈은 일하려고 버는 거지 와 이런거 먹으려고 돈보라 와 진짜 죽인다 진짜 야 이게 그렇게 죽이는겨? 아 죽여줘 진짜 한 번 먹어봐봐 오늘 잔맛까지 하나 해서 하니 오늘 아 그렇지 나 시상에 이런거 좀 먹어보네 아니 단새우랑 우니랑 연어 알이랑 백이랑 감택가정 와 미쳤다 좋았어 하이파이브 아 죽었다 최고 좋았어 많이 드 먹어 나가서 팔았으면 한입에 한 3만원 하죠 나가서 팔았으면 고기를 또 동생들이 또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가지고 가면 구워주고 있네 아우 아 뭔 뉴요커요 맥주 하나씩 들고 와 멋있어 불이 진짜 좋다 삼겹살도 있으니까 삼겹살도 이따가 그거 지금 넣었어 그거 블루요 블루요 블루 해드리려고 오우 어디 또 사랑하는 아우님 와우 요것도 다들 요것도 좋아하네요 거기다 쌈 싸먹으려고 아우 자 이건 게장 게장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습니다 저희 처갓집 가든에서 사온 게장 아 영양게장 참가생각 야 역시 부르주와 잠시만요 초점요 나도 고기가 너무 맛있 generally 받았습니다 나도 할래 나도 할래 씁으으으으 미쳤다 잡막하세이 누가 누가 먹 Сп니까 어 relations 맛있구라 어성 날 아 이리와봐 공연 좀 뭐 만들고 계시노 샤아 자자 포도카 펜치 으아악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줄 어디로 서야되나 줄을 서시오 왜왜왜왜 어디야 단새우 보드카 단새우 전복 안주 일체 우리랑 같이 섞이는거 똑같아 이거왜 맛있지 진짜 맛있어 정가도 여기다가 놓고 잘라줘 그럼 먹게 아 명랑이 있었는데? 응 나 유튜브 광 나왔다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 부드러움 괜찮은데? 자 다음 맞다 이거 고기에다가 이거 명랑 명랑 명란만 살짝 올려먹어봐요 명란도 갖고 왔다는 거 먹어보겠습니다 형 이거 이거 자도 돼 수부도 있어 오오 괜찮아? 나 유학 시절 먹던 그 맛인데 아 그래요? 유학을 대체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저기 아리조나로 나 순간 아리조나 아마존이랑 헷갈렸어 잠깐만 명란즙 물려줘봐 아 다 떠뜨뜨린 것 같은데 이게 준겨 안 준겨? 유튜버가 아닌 것 같아 오오오오 아 이거 이거 와 이거 있다 이거 야 너 나 죽일라 그랬냐? 이거 좀 짤 텐데 딱 맞을 것 같아 야 짜 짜지 야 니 인자 간이 맞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펀치가 새로 찼는데요 이게 지금 뭐죠? 참참참 펀치입니다 아 이게 뭐가 들어갔죠? 소주 두빙 네 그 다음에 에일맥주 트로피칼의 향을 담당해줄 에일맥주 그 다음에 저의 정성 아하 자 그럼 한번 저도 한잔 듬뿍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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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이거 하나 더있어 above 정신적이 구이 포세이도는 뭐하나 잡고 앉아먹어 농왕님은 뭐하나 잡고 앉아먹어 감태김이는 산적 없네 아하 사자 새옥살이 irt Ó 새옥살 America 오오 갓간이네 ısı использ 맛잇어 보드카 아니라도 맛있다니까 진짜 더 은은하고 연해지면서 워우 에일맥주 그게 약간 조미료를 그게 조미료 그렇지 타임슬립 영화 같은 데 보면 영원히 하루에 갇히는 날 그런 날 있죠 나 오늘 같은 날이면 나 평생 그렇게 살아오는 것 같아 물론 우리 와이프까지 있다고 한 가정에서 저는 솔직히 벌써부터 가족이 그립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술 먹어서 가진 못하지만 사랑한다 진짜 너무 보고 싶어 됐어 이거 안 쓸 것 같아 내가 잡았네 내가 잡았지 끝 아우 좋아좋아좋아 게장이 맛있어 게장 게장 여러분 이게 진짜 맛있어요 먹어봐 청아찌 게장 청아찌꺼 어느새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한잔 아, 그렇지! 아우! 아하! 야, 야, 하나 먹어봐. 아우, 땡큐. 고마워. 오우, 따가워. 고마워. 50만원 넘기는 것은 호텔을 넘기는 것이 아니야, 이건 진짜. 어디요, 괜찮아? 아니, 찍히지? 와아아아아아아아! 최고, 최고. 아우! 우리 또 술덕후, 술덕후 동생이 술을 또 한 병, 기아 막힌 거 가져왔어요. 이거는 여러분 모임 올 때 디자인도 예쁘고 폼내기도 좋은데 맛도 평타 이상 쳐주는 가성비 좋은 술입니다. 아, 술이 뭔가요? 1리터예요, 1리터. 아, 1리터짜리예요? 가격도 얼마 안 해요? 3만원도 안 해요. 오오~~ 하하하하 야! 말이 너무 많아? 이야아 위스.. 위스키를 적용컵에.. 아니 몇 도냐? 40도 40도야? 아니 오늘 맥주 타먹으려고 가져왔죠 아 맛있네 안됐어 자 건배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어떻게 보면 다 유튜브 아닙니까? 건배사 뉴진스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에 나오지 않는 진정성 있는 스트리버가 됩시다 우와아아아 뮤직! 와 준비했다 준비했니? 방금 생각난거에요 마카이로 들어와보려고 해요? 즐거우세요? 어우 즐겁습니다 분위기 아주 쩐다 그냥 어우야 뿌듯합니다 준비한 음식 다들 맛있게 좀 잘 먹어줘갖고 어우 불쇼가 시작됐습니다 어우 불쇼! 그렇지 이렇게 시작된다니까 어우 대신 이대로 오래 놔두면 불이 커지니까 컵금만 살짝 좀 빼주고 이거 진짜 오늘 제대로 숯불삼겹살이네 아우 좀 이따 보면 다시 또 주변이 또 환해질거에요 와 자 3 2 1 자 시작합니다 바로 이렇게 아하 하하하 아하 아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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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한 쌈다 쏘자 아유 참 잘 먹어 복수로 계산 네 집 아들인지 참 잘 먹어 참새야 이거 어제 우리 와이프 친구가 선물해 준거야 야 아이고야 근데 내가 술을 잘 못했니께 니가 이걸 한번 맛봐줬으면 좋겄다 내가 진짜 아니 우리 친구가 또 술을 나한테 좀 많이 선물해 줬는데 와 이거 약간 좀 이거부터 좀 고급스럽네 아니 짜세 나더라고 야 느낌 있네 어떻게 뭐 먹은 적 있는겨? 아니 나 이거 처음 봐 이게 경주 법주 초측선일이야 아니 초자 붙으면 일단 좋은거여 그렇지 그렇지 자 약간 손 손 이렇게 딱 두고 대고 어? 약간 이제 줬다 정적했다 하하하하하하하 자 오케이 아니 영상 찍으면 사진을 찍을 수 있어? 한번 좀 이렇게 잔 못 쓰잖아 한번 한번 더 먹어보겄나 아 일단 아 한 잔이요 자 고마워 야 아따 저기다 너 혹시 저번에 내가 제주도 술 안줬다고 이러는겨? 응 아뇨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장소야 어? 아 아까 전에 내 주도가 왜? 술이 덜다 뒤졌대 하하하하하하 미안 미안 어 야 나는 장소였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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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무정주 가나요? 하하하하 야 오늘 사담 나갔고 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정중 하나 서로 덕담 한마디씩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잡사야 둘째 가자! 야! 1, 2, 3 내가 둘째가 하면 너는 셋째를 가야지! 애국자들 부드럽게 확 넘어갔는데? 묵묵기면 흑다이? 야, 우리 안주 하나씩 더 그럴 거면 그냥 물을 마셔 물은 안주해야잖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이거 먹어볼 사람 이거 진짜 맛있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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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래? 얘 먹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픈칸 타는 사람 마음이 항상 열려있습니다 자, 오픈마인드 오늘도 묵기라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귀한 술을 사 한번 먹어봅시다 안 남을 것 같아 어! 진짜 배고프다 좋아, 뭐 오잉 이게 21도라고요? 그니까! 정미요리 21도 아니에요 물탔네, 물탔어 아니, 쌀을 갖다가 그냥 반으로 깎았나봐 16도, 16도 아니, 근데 진짜 맛있다 요? 깔끔, 깨끗 그리고 약간 단맛까지 얼마에요? 홍사운드님이 인정해주시는 겨? 그렇게 좋은 술이요? 오잉 아, 진짜 맛있다 좋았어, 맛있어 자, 여러분들 아, 저 중국에서 동생이 저한테 좀 귀한 술을 한 병 더 갖고 왔다고 하는데 중국 어디서 왔어요? 중국, 어... 어디서 왔는데 그... 시청선인가? 어, 거기서 좀 왔다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 잠깐 소개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시부 아, 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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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잽 앵 Americas 쪼마선 한마디 그게 한국입니다 문제기는 허 stim 좋았어 뿌트봐 깃목 향이 barely 또한 까맣는 말이야 저희 한잔 받아보러 왔습니다 우리 아우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 근데 끝까지 컨셉을 유지하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맛있겠다! 사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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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해는 뭐야 입맛 쌍쌍 좋아해 쌍쌍 좋아해 쌍쌍 좋아해 사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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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44살이야 하하하하 우리 배정규 셰프님 무에서 유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남은 갓김치에다가 기가 막힌 안주를 만들었고 이거 진짜 맛있어요 가면서 처음 먹어보지만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저희도 먹어봤는데 원래는 제가 잔막 갔었는데 고생 많이 해줬네 하하하하 다음날 회장은 양평 하하하 신내 서우리장국 양평해져서 번점 왔습니다 아 제비집? 오우야 제비집이 있어 오우 예 양만 이만큼 들어간다 진짜 전 키보리라 하하하 하하하 오우야 보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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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아 너무 맛있어 벅주만 안 먹었어도 목소리가 안나온다 무슨 말해? 잠만 야